안녕하세요. 로크미지입니다. 오늘은 솔로 버튼 활용법과 솔로 버튼이 눌려져 있는 트랙들을 빠르고 쉽게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 버튼 하면은 뭐 쉬운 내용이라 뭐 이게 팁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오늘 다루는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준비하게 되었고요. 오늘 뭐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다룰 건데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앞으로 작업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솔로 버튼에 대해서 뭐 너무 잘 아시죠? 이건 설명할 것도 없어요. 팁도 아니고요. 뭐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죠. S 버튼을 누르면은 이 트랙만 듣겠다라고 하는 거죠. 단축키는 키보드의 S, 이니셜 그대로 S를 누르면은 껐다 켰다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게 오늘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트랙을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밑에 붐 트랙을 예를 들어서 솔로 버튼 눌러볼게요. 누르면요. 그대로 솔로 버튼은 눌리지만 트랙 선택은 여전히 이 트랙으로 선택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죠? 그리고 왼쪽에 이 인스펙터도 그대로 선택된 트랙이 그대로 이제 적용돼서 나오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솔로 버튼을 누른 그 트랙이 바로 선택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안 그러면 지금처럼 보세요. 솔로 버튼 누르고 다시 한 번 선택하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솔로 버튼 눌렀을 때 한 번에 안 되냐 할 수 있죠. 프리퍼런스 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맥 같은 경우에는 여기 큐베이스 밑에 여기에 있는데 윈도우는 에디튼가 하는 메뉴의 밑에 항목이 있죠. 차고 없도록 해주시고요. 어쨌든 프리퍼런스 창을 찾아 들어가면요.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에디팅이라고 하는 메뉴의 항목에서 중간에 프로젝트 앤 믹스 콘솔이라고 하는 항목을 보시면은 여기 유용한 내용들이 많고요. 오늘 몇 가지를 다룰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위에 있는 셀렉트 채널 트랙 온 솔로 이 항목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일단 이걸 선택해놨어요. 근데 붐 트랙을 솔로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한 번에 이렇게 선택까지 한 번에 됩니다. 뭐 간편하죠? 이게 어떤 분들은 유용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기능이 필요 없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프리퍼런스 방금 다뤘던 내용에서 체크를 하시던가 아니면 체크를 하지 않으시던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 쓰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바로 선택되죠? 이렇게 솔로 버튼 눌렀을 때 선택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체크를 해놓고 쓰고요.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실은 여기서부터가 오늘 중요한 내용이에요. 솔로 트랙을 해놓고 쉽게 변환하는 거. 이게 진짜 별거 아닌데 그냥 모르고 쓰시는 분들 많아요. 지금 방금 제가 솔로 버튼을 몇 개 눌러봤지만 보세요. 붐 트랙을 누르고요. 다른 걸 그대로 누르면은 그대로 솔로 버튼이 추가로 또 솔로가 됩니다. 추가로 솔로가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런데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위에 피아노 한 번 볼게요. 피아노를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듣고 있다가 그 밑에 이거 한 번 들어봐야지. 그러면 이거 근데 이건 끄고 일단. 그리고 이거 끄고 다시 솔로. 이렇게 트랙 변환을 할 때 솔로 트랙으로 요게 솔로 됐다가 요게 솔로 됐다가 요게 솔로 됐다가 요게 솔로 됐다가 이렇게 빨리빨리 변환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모르면은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고 항상 껐다가 다시 켜고 다시 풀었다가 켜고 솔로 버튼을 어 다시 됐네. 이것도 다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너무 간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컨트롤. 맥에서는 커맨드입니다. 컨트롤 또는 커맨드를 누른 채로 솔로 버튼을 클릭하시면 돼요. 보세요. 그냥 변환됩니다. 제가 지금 커맨드를 누르고 있습니다. 저는 맥을 쓰기 때문에 커맨드인데 윈도우는 컨트롤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자동으로 변환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가해서 솔로 트랙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솔로 버튼이 추가로 생기는데 그렇지 않고 컨트롤이나 커맨드 누르면은 변환이 된다는 거. 굉장히 유용해요. 이거 듣고 저거 듣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할 때 또는 하나하나 들으면서 이 트랙 들어보고 이 트랙 들어보고 이 트랙 들어보고 이 트랙 들어볼 때 컨트롤 커맨드를 누른 채로 지금 제가 계속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선택되죠. 이게 바로 오늘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별거 아닌데 진짜 유용하고 이 기능은 꼭 알고 쓰셔야 돼요. 작업의 효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기능을 뒤집는 겁니다. 뒤집는 거. 프리퍼런스 창으로 먼저 들어가 볼게요. 프리퍼런스 창에 먼저 들어오시고요. 아까처럼 똑같이 에디팅, 그 다음에 프로젝트 앤 믹스 콘솔 항목을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enable solo on selected track. 이게 이제 관련이 있어요. 보세요. 체크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었을 때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 세팅일 때 아까 컨트롤이나 커맨드 누른 채로 트랙을 선택하면 솔로가 계속 전환 전환됩니다. 추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길 체크를 하시면 이게 이제 반전이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완전한 반전은 아니고 사용 편의를 조금 더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솔로 버튼이 눌러져 있죠. 눌러져 있는 상황에서 다른 트랙을 그냥 솔로 버튼을 누르면요. 아까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르면 안 돼요. 방금 이제 프리퍼런스에 다뤘던 내용은 뭐냐면요. 트랙을 그냥 선택만 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선택만. 그럼 바로 솔로 버튼 되죠. 솔로 버튼을 누르시면 안 되고요. 그냥 스파클링 트랙 선택. 그러면 자동으로 솔로가 됩니다. 아까 방금 다뤘던 프리퍼런스의 그 내용은 트랙을 선택만 했을 때 솔로 버튼이 바로 연동이 되는 그 기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솔로 버튼을 누르면 이전이랑 똑같아요. 그냥 계속 추가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르면 안 되고요. 트랙을 그냥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아까 전에 정확하게 완전한 반전 기능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여전히 컨트롤이나 커맨드 누른 다음에 하는 기능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트랙을 선택하면 솔로가 전환된다는 거.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지금 여기 Enable Solo on Selected Track은 어떻게 보면 유용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불편해요. 그래서 보세요. 트랙을 그냥 난 솔로 듣다가 잠깐만 다른 트랙을 봤는데 솔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능이 꼭 편하다. 무조건 이렇게 쓰면 좋다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편하겠다 싶으면 체크해서 쓰시고요. 나는 좀 불편하다. 그러면 체크를 빼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은 이런 기능이 하나 있어요. 솔로 버튼 누르다 보면 이게 뭐야? D 이거 뭐야? 이제 Defeet라고 하는 건데요. 이 기능이 이제 있는데 이것도 은근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솔로 버튼을 조금 다르게 사용하는 건데요. 이어지는 영상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용한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쿠미지였습니다.